안녕하십니까 당원동지 여러분 전국 대학생위원장 선거후보 기호 2번 봉건우 인사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윤석열 정권 3년 예측 불허의 전국입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폭하며 무너지고 있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돈의 폭풍 속에서 싸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권해야 합니다. 사기 민주정부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는 과연 청년의 절규를 듣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청년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희망을 되찾아올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럴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20대 남성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 36.3% 24만 7077표 0.73%포인트 차의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패배를 받아 안고도 그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안고도 계속해서 오답만을 외쳤습니다. 당 밖에서 수많은 청년들은 고통에 절규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 안에서의 악위다툼에만 골몰했습니다.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도와달라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당을 공격하며 나의 인재도를 높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대학생위원회의 머릿속에 대학생은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봉건우 민주당 대학생 정치를 완전히 바꾸어내러 나왔습니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맞서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당 밖의 20대를 찾아 나서고 20대 안에 대세를 오직 민주당으로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당을 지키고 청년들을 지키고 사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봉건우가 만들어 나갈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당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당 밖에서 평범한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찾겠습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삶에서 의제를 찾아내고 청년들의 현실 속에서 담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내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정당 오직 더불어민주당이다 라는 여론의 민심이 전국을 뒤덮을 수 있도록 저 봉건우가 앞장서서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봉건우는 따스한 곳에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가장 먼 곳에 있겠습니다. 입신양명을 위해 양지바른 곳만을 선호하는 청년정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헌지에서 힘쓰는 대학생 당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그곳을 향해 전력 추구하겠습니다. 진정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국대학생위원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치열한 변화와 거침없는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 조직을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위원회로서 혁신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튼튼한 엔진을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완전히 새롭고 능력과 비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의 혁신을 위한 리더, 대학생들의 희망을 위한 리더, 대학사회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은 봉건우가 그 적임자입니다. 시작이 곧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그리고 지역대학생위원장으로서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경험을 한 능력인은 20대 봉건우를 4기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장으로 세워주십시오. 누구보다 잘 해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절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봉건우가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2번 봉건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